와! 무조건 100%! 끝났다! 자 우리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검증은 고리 통과하기! 이거 만약에 못하시면 우리 활명수 자격이 안 돼요. 순영 씨가 먼저 할까요? 자 그러면 말언니 출격! 표정이 싹 웃기네요. 어? 된 거 아니에요? 이번엔 아름 씨가 한번 누군 해볼까요? 자 준비! 왠지 뭔가 바로 될 것 같은 어? 제 눈에는 됐거든요? 자 판독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조건 됐어요. 됐다! 와 단번에! 이렇게 되면 송인 씨 초조해지는데 초조한 감정. 와! 이건 무조건 됐고요! 대단하네요 진짜! 저쪽에 방울토마토 보이시나요? 가능하시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슈슈슈! 우리 송인 씨름에 박수! 바람은 그녀를 이기지 못한다. 자송인 선수! 처음부터 맞힐 수 있을까요? 와! 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 번을! 지금 언니들 약간 초조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막내가 한 번에 성공을 하는 바람에 슈슈슈! 송인 씨 한 명 지목해주세요. 다음분! 아 훈영이 언니! 아 우리 마덤님! 우리 응원 한 번 할까요? 화이팅! 역시 응원을 해야 돼! 화이팅! 아름다운 아름 씨가 한 번 마지막 데미를 장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그녀! 아름 씨! 아 미안! 가져와야지! 끝났다! 으악! 이번에도 정확하게! 정확하게! 정확하게 끝났어! 오늘 이렇게 함께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봤는데 기분이 어떠셨나요? 이렇게 토마토 맞추기나 이런 거 처음 해보는데 생각보다 어렵고 또 해보니까 또 재밌기도 했고 새로웠어요. 토마토 할 때도 재밌었고 히프 할 때는 잠시만요. 다 토마토 할 때 아 저 하는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토마토 게임 잘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양궁단 우리 현대백화점 우리 양궁단과 함께 하얀 명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슛슛슛! 후툰 후툰! 아니 어디 갔어요?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슛슛슛! 출동! 활밍 명수 슛슛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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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